테이블 같은 경우는 방에 꼭 있어야 하는 가구잖아요. 그래서 아미 여러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의 테이블을 아미 여러분들의 방에 놓게 되었습니다. 일단 아미 여러분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다리를 하나로 그려보았고요. 테이블에 앉아서 스케치를 한다거나 낙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다보면 잡생각들이 뭔가 좀 달아나잖아요. 가끔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테이블이 아미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방에 있을 때 자주 쳐다보게 되는 게 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가끔 고요한 적막 속에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미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쳐다보며 저희 방탄소년단을 생각할 수 있도록 6시 13분에 맞춰진 시계를 여러분들의 방에 걸어두었습니다. 저 시계는 6시 13분에 멈춰있고요. 이 방은 항상 6시 13분에 아미의 방입니다. 저 시계는 6시 13분에 아미의 방에 걸어두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